안녕하세요 소방직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시험 본이라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시험이 있었는데 바로 샘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보자면 우리 소방 한국사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소방이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 빈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샘도 소방 한국사 족보가 있죠 샘이 만들어놓은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의 주제들이 거의 한 80-90%는 나왔어요 그래서 소방 한국사가 좋아하는 주제를 그대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략 10에서 20%는 안 냈던 걸 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주제들 충실히 마치고 여기에서 한두 개 맞히면 고독점 맞게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총체적으로 난이도는 충실하게 1년 동안 소방사를 공부했다면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들을 보시죠 절대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시험장 갔다 왔던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5분 만에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5분 만에 풀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보자마자 다 봤던 건데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를 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쌤이 봤을 때는 누가 실수를 덜 했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들을 꼭 하더라 보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틀리지 말아야 할 것들 안 틀리는 겁니다 이건 다른 종류도 그래요 소방도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1번 보죠 가시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것은 수행평가 그런데 사진 보니까 간석기 나왔죠 간석기는 신석기 아니겠습니까 소방은 거의 지금 5년 동안 선사시대가 신석기만 냈어요 또 신석기 냈습니다 그래서 1만 년 전 빙하가 끝나면서 한반도에 오늘날 같은 자연환경과 기후가 나타났다 당시 가시대 사람들의 강가나 바닷가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으니까 신석기 혁명 농경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신석기다 답은 2번 맨날 정답이 가락박혀요 지겹도록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천군은 사만이죠 사만의 천군 소독 초기철기 3번 부족을 지배하는 웃군삼노 웃군삼노는 동해나 옥조죠 동해나 옥조 초기철기 4번 비파형 동금은 청동기죠 청동기 답 2번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처가 삼국지 위지동의전 삼국지 위지동의전은 초기 철기의 국가들 초기 국가들이죠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을 정리한 책 아니겠습니까 가에서는 혼인하는 풍속은 여자가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 약속하고 신랑집에서 맞이해서 장성하여 하도록 길러 아내를 삽니다 이거 어린 신부를 맞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옥조의 민며느리제 옥조 옥조 하면은 다 뭐죠 그러면 가족공동묘 아니겠습니까 4번 시체를 감회장 했다가 뼈만 줄여서 가족공동묘에 묻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옥조는 맨날 두 개 사료가 민며느리제면 정답은 가족공동묘 사료가 가족공동묘면 답은 민며느리제가 되겠죠 1번은 고구려 동맹 2번은 사출도죠 사출도 부여 3번은 동해죠 동해 단군, 가마, 반업인데 소방이 옥조동에 바깥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역시 뭐 그대로 됐네요 3번, 밀주친 가에 대한 소명으로 오른 것은 신라가 사신을 보내게 왕에게 말했다 왜이니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년자로서 왕에게 귀를 하여 분부를 정한다 그래서 10년에 경자년에 호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케 했다 광개토대왕 아니겠습니까 광개토대왕의 신라구원전이 되겠죠 AD 399년 신라시도 경주에 외구가 쳐들어왔다 신라 내물마리까지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도와줬던 거죠 광개토대왕, 답은 4번 독자적 연어보죠 영락, 391년 영락을 썼죠 1번은 소수림 2번은 진흥왕 3번은 성왕이죠 백제성왕 4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쌤이 이 문제는 기억나네요 제가 마지막 최근 문제풀이할 때 소방에서 나온다고 이거 정리했던 기억이 있네요 4번 다음 내용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1년 병부령 군관을 죽이고 교선을 했다 병부령 이찬군관은 반역자 흔들러 왔다 김움돌의 난 장인이었던 김움돌을 제거한 것은 신문항 아니겠습니까 신문항이지 역시 통일신라 국왕 소방은 맨날 신문항입니다 예상한 왕이 나왔어요 답은 2번이죠 요즘 국학이 답이 잘 돼요 국학 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했죠 1번 3국 통일을 이룩한 것은 문무왕 3번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 순수비는 진흥왕 4번 국호를 신라로 확정 지증왕이죠 지증왕 5번 미추친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태조가 죽은 후 기반에 합격했던 해종이 왕이 됐다 고려죠 고려 태조 다음 해종 외척 세력 사이 왕이 됐다 다툼이 있었다 왕권의 안정은 광종이 직위한 위로 졌다 광종은 20년 동안 왕이 했으면서 왕권 강으로 해서 여러 정책이 있다 광종의 업적 묶고 있죠 답은 3번 광종이 과거제였지 과거제 3번 1번 정방 폐지는 공민왕 2번 양형고는 예종 4번 서경 천도를 추진했다 이거는 묘청 세력이죠 묘청 인종 때 묘청 아니면 정종도 되고 정종 정종도 서경으로 천도하려 했었죠 정종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왕에게 건의하기를 저희가 보니 서경의 임원역당은 음양가들이 말한 대화세래요 이것만 봐도 알겠다 서경으로 천도하자 묘청이죠 풍수상 서경이 길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수도를 옮기면 금나라가 곡물 바친데요 36개국이 조국 마친다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 개라고 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되겠죠 답은 쉽다 1번 김부식이 진압했죠 1번 2번은 이자겸의 난 3번은 무신정변 4번은 채우가 했다 채우가 이런 걸 했죠 7번 가와 나 사이 사건 순서 문제가 되겠네요 강감찬이 산골짜기 안에서 병사를 숨기고 큰 줄로 쇠가죽을 엮어서 보니까 거란을 깼죠 거란의 매차 침입이죠 거란의 3차죠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1018년 귀주에서 승리한 건이 귀주 귀주대첩 강감찬 윤관 장군이 새로운 부대를 창설을 했는데 신기신보 항마래요 별무반이죠 별무반 별무반은 언제죠 숙종 때죠 숙종 때 숙종 때 1104년 1104년 윤관의 견이로 별무반을 만들었죠 그럼 그 사이다 사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보니까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막은 다음에 재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비할 때 고려가 뭐 했죠 고려가 천리장성 쌓았죠 천리장성을 쌓고 쌓고 또 개경수비 강악에서 나성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뭐 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압록강에서 도르밭까지 천리장성 쌓았다 덕정에서부터 정종 때까지죠 1번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은 이 뒤지 별무반 다음이지 예종 때 예종 때 1108년도 동북구성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풀다 보면 어때요 그냥 막 일본으로 갈 수도 있겠지 실수하면 급하게 풀다 보면 2번 역분전은 태조죠 태조 왕건이 역분전 지급 4번 친원적 성향이 강한 권문세족은 원간섭기가 되겠죠 답은 3번 너무 쉽다 8번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회지책 내야겠죠 사회복지정책 내야겠죠 내면 고려인데 쌤은 해민국을 낼 거라 했는데 해민국 안타깝게 안 냈고 동서대비원 냈다 고려는 백성의 생활을 안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가난한 백성을 질리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까지 보면 그냥 뭐 웬만한 사회복지정책이랑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개경에 있었다는 게 포인트죠 개경에 동서에 설치한 게 동서대비원 그래서 동서대비원은 일종의 국립의료원이랬죠 국립의료원이니까 백성들을 진료받겠지 진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진료 나왔죠 진료 국립의료원 진료받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4번 몰르더라도 1, 2번이 똑같죠 1, 2번은 춘대추납하는 거 아니에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춘대추납 3번은 물가조절기구죠 물가조절기구 그러면 뭐 1, 2, 3번이 아니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만한 주제였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상 사회시척을 내야 됐어야 하는데 대비원을 냈네요 자 9번 약간 이런 느낌 난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러 가잖아요 주로 어디로 가죠 보건소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소 가서 무료로 주사 맞잖아 일종의 보건소이자 국립의료원이 대비원이지 이건 연결된다 그렇죠 주사 코로나 접종 보건소나 국립의료원 가서 맞겠지 코로나를 그렇죠 그래서 대비원 물어본 것 같아 잘 냈다 예상한 문제 9번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변징원에게 임금이 그대는 이미 흡곡현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 라고 물었다 임금이 변징원 이름이 변징원이다 참 특이하다 물었네요 그래서 그는 마땅히 칠사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조선수령의 칠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칠사가 뭐라고 답변했네요 최근에 이거 쌤 모의고사 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조선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뭐죠 일곱 가지 농 부 간 호 사 학 훈 이번 주에 했나요 저번 주에 했나요 문제풀이 때 저번 주에 했어요 이야 저번 주에 했네 저번 주에 했죠 소방학생들 와가지고 선생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나쁜 친구들 저번 주에 했는데 문제풀 때 저도 분명히 내가 이거 했는데 언제 제가 가물가물하더라고 이번 주에 했나 저번 주에 했나 저번 주에 했었네요 농부간호사 학군 해야죠 농부간호사 학군 그렇죠 그래서 호구중이죠 일본이 호구중 호구중 호구를 늘려라 호구중 인구를 늘려라 학교흥이죠 2번 2번이 학교흥이죠 학교흥 3번이 답이죠 아니 수령의 칠사가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인데 수령이 수령의 비리를 감찰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이거는 수령 칠사를 몰라도 풀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게 세금을 거둬라 이건 뭘까요 부역 부역 부역균 세금을 균등히 거둬라가 되겠죠 그래서 수령 칠사를 물어봤지만 선생님 생각인데 3번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수령이 수령 자기를 비리를 감찰해 그리고 수령은 감찰권이 없어요 수령들의 권한은 3개죠 행정 군사 사법이죠 감찰권은 관찰사가 있어요 관찰사가 수령을 포폼하죠 감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관찰사가 되겠다 관찰사가 수령들을 포폼했다가 되겠네요 1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대하는 것 비변이죠 비변 비변사 그래서 비변사가 과거에 대한 판화나 비빈을 간다 가난 등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비변사를 혁파하죠 비변사 묻고 있네요 1번 비변사는 중종 때 3포왜란을 계기로 나왔죠 임진왜란 때 최고 관청이 되죠 2번 흥선대원군이 폐지했죠 맞죠 답 2번 3번 여론을 이끄는 언론활동은 3사 3사 3번 붕당정치 형성되는 배경은 2조 전랑 때문에 붕당이 났죠 2조 전랑 답 2번 11 가임을 묻고 있습니다 소방이 이왕과 이의를 참 좋아하죠 작년에 소방에서 이의를 냈죠 그러면 올해는 이왕일 것이다 라고 느낌이 왔었는데 이왕을 냈네요 이왕이 쓴 책 성악 10도 황도죠 이왕 황도 이왕은 주자빨 했죠 주자대전을 요약한 거 주자서 전료가 되겠죠 이것만 봐도 이왕이 되겠죠 답은 3번 이왕의 성리학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여전제는 정약용 2번 강학파는 정제도죠 정제도 소론이죠 양명학자 4번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를 중시했다 기를 중시한 건 이죠 이왕은 리를 중시했죠 12 미주진 반란 묻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이번 진주의 단민들이 큰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백낙신 나왔다 이것도 저번주 모의고사에서 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뭐 너무 기초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맨날 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주 밀란 아니겠습니까 진주 밀란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탐학에 반발해서 진주 밀란이 터졌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삼정이정청을 설정해서 대응한 거 아니겠어요 답은 4번 삼정이정청 삼정 문제를 개혁하고자 했죠 13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날 밤 우정국에서 낙성연 열었다 총판 홍영식 나왔네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후퇴다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가장 먼저 칼맞은 게 민영익이죠 민영익 세 번째 민영익도 우영사로 연회에 참가했다가 이 양반 칼맞은 거가 되겠죠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소방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바깥치기 이거 좋아요 소방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외에 한성조약을 체결했죠 1번이죠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관이 불탔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해주기로 한 거죠 2번은 동학이죠 3번 최익현은 위정척사운동이죠 최익현 갑신정변은 급진기하파가 주되어 있고 4번 90군대에 대한 차별대는 이모군란이죠 집사 과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하여 과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러시아는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해 내정관습을 하고 저령도조차 등등등 요구했다 이에 관한 민중대 만민공동회 나왔네요 독립협회죠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반대했고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거 아니겠어요 독립협회 1번 만주의 독립군 기지 마련했다 신민회죠 신민회 회원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가 서간도로 이주해서 3원보죠 3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죠 2번 고종의 퇴위 반대운동은 대한자강해 3번 일본의 황무지 개척 요구에 반대했던 건 보완해 4번이 답이죠 독립협회가 자유민권운동과 의회 설립을 추구했죠 맞죠 4번 15 이 문제는 소방이 매내는 겁니다 1920년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거 안기법 간단하게 했죠 뭐죠 옥, 춘, 청, 간, 대, 자유, 삼, 야족 이렇게 그래서 봉오동 봉오동 봉오동이 가죠 봉오동이 가 이거 주는 문제죠 그 다음에 나, 자유씨 자유씨가 나 이거는 모르게 안 써도 알죠 나 가 되겠고 청산미가 여기다 청산미가 다 나 그리고 3부통합운동 3부통합운동은 20년대 말에 있죠 20년 말에 3부통합운동 있죠 나가 되겠다 3부 통합운동 통합운동 근데 만약에 이거를 3부성립으로 봤어도 뭐 틀지는 않았겠다 3부성립으로 봐도 이게 뒤가 되겠지 쌤은 아까 그냥 3부설립으로 봤었는데 이게 통합운동으로 써있네요 답은 그래서 가다 나라 가다 나라 소방이 맨날 냈던 거 또 냈습니다 16 다음 법령과 관련된 사업 결과를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에 이런 걸 신고하래요 이게 너무나 많이 봤던 거죠 토지조사령 아니겠습니까 토지조사사업이죠 1번 총독부의 지재수입 증가했고 소작인들은 소작인들의 권한을 부정당했죠 맞죠 경작권 부정당했고 오직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일본인 농업이주민이 지주를 선정받죠 일본 애들한테 아주 땅을 싸게 넘겨줬죠 4번이 틀렸죠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서로 지게 발급한 것은 대한제국 양전지게 사업이죠 4번 17 역시 소방이 신간에 참 좋아하죠 신간에 3대 강령이죠 3대 강령 신간에는 민족유일당이죠 1번이죠 민족협동정선 좌우세력연합해서 신간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2번 고등교육기관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신간에와 관련 없죠 3번 백정이니까 형평사 형평사 어린이날 어린이운동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 쪽이죠 천도교 소년회 1번 10화 다음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소문가 오른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 비하의 투쟁이래요 신치오죠 신치오의 조선상고사가 되겠죠 답은 1번 신치오 선생님은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의 시작이 되는 독사신론을 발표했죠 답은 1번 이 책부터 정신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지요 정신 정신사관이 나왔죠 2번 조선학운동은 정인보가 주도하죠 정인보 3번 진단학회는 이병도 4번 유물사관 사회경계사학은 백남원 역시 소방에서 신치오 박은식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작년에 아마 박은식 냈는데 올해는 신치오 네요 19 다음 성명이 발표된 계기로는 것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서임할 것이다 이승만 4.19 때죠 4.19 때 이승만이 하야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 정부 통영선거에서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 선거를 다시 해라 선거로 인한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이기북 나왔다 이승만 대통령의 짝이죠 부통령 후보 이기북이 물러났다 4.19 혁명이죠 4.19 혁명 답 2번 20번 다음 원법에 수정된 시기 일어난 사건으로 오른 것은 대통령은 통을 주재 국민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한다 이거는 유신원법이죠 1972년 10월달 대통령 간선제 이에 따라 유신정권이 나왔죠 유신정권 나왔고 요즘에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을 묻는다고 하죠 바로 3.1 민주 후국선언 이것도 저희들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답은 3번이죠 1976년이죠 3.1절 기념 미사식에서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청했던 선언이 되겠죠 1976년이 되겠습니다 1번 윤보선 대통령 따위가 답이 되겠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사실 그렇죠 윤보선 대통령은 우리 209대 대통령이었죠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인데 윤보선이 물러나게 되죠 2번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이거는 박정희 박정희가 역시 5.16 군사정변에 군정기 때죠 군정기 때 만든 거죠 박정희 군정기 4번 고위공무원의 재산능력 의무하는 김영삼 김영삼 정권 때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 수업 수업 잘 들으면 무조건 100점만 해줄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방학생들한테 항상 소방이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 그걸 강조했었는데 거의 그 주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소방학생들은 항상 나오는 것 위주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 더 이상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딱 그것만 해가지고 100점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은 소방 잘 나은 주제대로 하고 그 이상으로도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